28일까지의 최상병특검 대상이 대통령실 외압이었다면 29일부터 특검 대상은 윤석열의 직접 외압으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으로 총리와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뇌부들에게 헌법 위반을 지시했고 자신이 주도했으며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바로잡으려는 대신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무고한 대한민국 국군 장교에게 항명죄를 씌웠으며 핵심 혐의자를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수사 검사들을 겉박까지 했던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대통령실 개입에서 대통령 개입으로 의혹의 국면이 전환됐습니다.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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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공수처는 이미 작년 연말 대통령과 이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병 사건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작년 연말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명의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역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과 대통령실과 이종섭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이전 장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거고 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상태죠. 공수처는 지난 1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대상에 윤 대통령과 이전 장관은 없었습니다. 외압을 입증할 충분한 혐의 자료를 확보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가 대상에서 왜 뺐을까? 아니 왜 빼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한 번 더 하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주장은 수사팀에 대한 가늠할 수 없는 외압이 행사되었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해왔습니다. 수사기밀 유출을 확인하겠다며 수사팀에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사건 배당권을 이용한 업무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할 때 공수처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며 방해한 의혹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발의할 최상병 특검법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대 국회 첫날인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이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주요 전원점마다 등장하는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은 모든 의혹을 풀어줄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에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지난해 7월 31일.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전화입니다. 이후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가 갑자기 취소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경로서를 들었다고 지목한 바로 그날입니다.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이틀 뒤인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폰으로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합니다. 거의 1시간 사이 세 차례 연달아 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여러 실장들과 한덕수에게까지 빨리 일 처리하라는 압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이 고민할 사이도 없이 박 대령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해야 할 만큼 이종섭은 자신이 느낀 압박을 그대로 김계환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고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반나절 만에 군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윤 대통령은 또다시 이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윤석열이 왜 또 전화를 했던 것일까요?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가져왔으면 신속하게 혐의자를 조종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했지만 군사, 경찰이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언론에서 연일 보도 중이고 야당도 목소리를 높이던 상황에다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급격히 우호적으로 변해서 윤석열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경찰에서 되가져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튿날인 8월 9일, 이 장관의 명령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원래 8명이었던 과실치사 혐의자는 임성근 일사단장이 빠지고 2명으로 축소돼 경찰에 다시 넘어갑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주요 국면마다 통신내역에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번호가 등장한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 인사와 고위관료도 광범위하게 등장합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임종득 당시 안보실 1, 2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보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입니다. 단순한 외압 사건이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대통령실은 물론, 총리와 국무위원까지 동원된 국정농단 헌법 유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종섭에게 윤석열이 불법적인 일을 하라며 직접 전화한 것도 큰 문제지만, 어쩌면 그보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썼던 개인 전화로, 아무 생각 없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장관과의 통화 내역이 나온 휴대전화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써온 개인 번호입니다. 일반인들에게까지 노출된 번호인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이 번호를 계속 사용해온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업무 관련 통화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2시 7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명의로 개통해 검찰 시절부터 써온 옛날 전화번호였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인데도, 윤 대통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거나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즉시 비화폰이 제공됩니다. 도청 가능성을 줄인 장비인데, 다소 무거워 휴대가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도의 업무용 휴대전화도 나옵니다. 이 역시 경호처가 수시로 보안을 점검합니다. 대통령의 통화에는 국내 현안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각종 중요한 정보가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국가 원수의 국내외 전화 통화는 주요 국가 정보기관들에서 해킹하거나 도청하거나 감청하는 1순위 대상입니다. 깊은 사고도 없고 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평상시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을 감안해보면 어떤 국정사항이 어느 만큼 타국 정보기관에 털렸을지 참으로 깊이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에 물고가 터지면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밝혀야 하고 진실 규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예로 볼 때 특검 임명 후 100일 안에 대체로 모든 사항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닌 김건의 문제와 검찰의 조직적 사법농단도 미룰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특검을 바로 추진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불 꺼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국민이 불안에서 벗어나 희망을 되찾고 역동성을 되찾은 나라의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